일부 구구보수 세력의 일탈형이 이제 좀 면역이 되나 싶었는데 일제로부터 해방을 기뻐하는 날에 일장기를 펄럭이는 사람들 이 광경 앞에서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광복절에 펄럭인 일장기 그리고 같은 날 독립유공자 후손을 앞에 앉혀놓고 친일 옹우 발언을 내뱉은 원희룡 제주지사 이 두 장면 꽤 오래도록 오버랩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인식의 부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났는지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지사가 본인이 준비했던 원고가 따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돌발 발언을 했을까 보수적인 언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키워드가 짐작이 되는데 내용이 짐작이 되는데 키워드는 뭐로 잡으셨을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원희룡 놀라는 나의 힘입니다. 짐작했던 바 그대로입니다. 놀라는 나의 힘. 뭐 이거 워낙 논란이 많이 됐으니까. 요새 또 많은 논란을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도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보수 진영 큰 집회가 열렸죠. 옛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도 참석했고요. 또 보수 진영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키워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부인도 확진 판정받았고 비서도 받았고. 네. 지금 코로나19 최대 위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불안불안했습니다. 사실.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는데 전국 곳곳에서 찾아온 정말 많은 인파가 보수 정당 집회에 몰렸습니다. 집회에 가면 많은 인파가 밀집해서 구호도 크게 외치게 되니까 그렇죠. 또 침방울이 튈 수밖에 또 없고. 네. 대위 여행이 우려된 상황인데요. 오늘 코로나19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날 참 보기에 황당한 그런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회에서요? 네네. 광화문에서 일장기가 펄럭인 것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성조기 밑에 일장기를 단 사람들이 좀 있긴 하던데 그 광복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의 일장기를 광화문 한복판에서 봤단 말이죠. 네. 우파 그러니까 구구 보수 세력의 일부의 돌발 행동인데 이런 모습 종종 눈에 띕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박근혜 정권 당시였죠. 당시에 세월호 유족이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을 했었는데요. 이때 유민 아빠가 상당히 장기간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이 죽은 이유에 대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곧길을 끊어가면서 박근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보수 세력으로 일컬어지는 구구 보수 세력으로 일컬어지는 일배 회원 등이 그 앞에 가서 폭식 농성을 벌인 거죠. 폭식이라면 그냥 많이 먹는. 네. 그렇습니다.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봐라. 우리 이렇게 먹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는 토악질 나도록 개걸스러운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지켜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긴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네. 일부 구구 보수 세력의 일탈형이 이제 좀 면역이 되나 싶었는데 일제로부터 해방을 기뻐하는 날에 일장계를 펄럭이는 사람들 이 광경 앞에서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이거 우길 기간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뭐 그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아 우길 기하니까 얼마 전 소녀상 앞에 우길 기가 또 등장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네. 일단 자주 거론되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일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에서 미국 군사정부를 거치는 해방정국에서 친일 세력이 심판받지 않고 또 권력을 다시 차지하면서 활기를 치면서 친일 세력이 득세하게 됐는데 이 미군정이 볼 때 친일 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에 잘 맞았던 거겠죠. 말하자면 일제에 빌붙었던 친일 세력이 미군정에도 잘 빌붙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민족이념보다 반공이념이 더 득세하게 됐습니다. 더 대두되게 되었죠. 그런 이유들로 친일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945년 광복 후에 지금까지도 친일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독립기념일에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은 그 나라의 깃발을 흔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설마 대한민국 국민이 일장기를 흔들었을까 싶어서 일본 사람이 왔던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취재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이 그렇게 일장기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그걸 만류할 사람은 또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쨌거나 지금 과정들에 대해서 해방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상황들 그리고 왜 지금도 친일 얘기가 나온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진보 진영에서는 친일 청산을 항상 강하게 요구를 해왔고 보수 진영은 다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친일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화합과 용서를 얘기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쪽은 주저한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진영의 핵심 아이콘이랄 수 있는 말하자면 보수 진영에서 거의 신격화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혈서를 썼던 사실도 잘 알려져 있죠. 혈서가 조작됐다고 강용석 변호사 등이 주장을 했다가 대부분이 또 사실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다시 광화문 일장기로 돌아가서 그 광경을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이게 뭐지 였습니다. 저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 감이 잘 않았는데 마침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광복절에 대한민국 항복판에서 펄럭인 그 일장기라는 충격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언어로 이렇게 잘 풀어 설명해 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원희룡 도지사의 광복절 경축식 발언으로 좀 얘기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원지사는 지난 15일 제주 조천 체육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네. 그때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고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소동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지사는 이날 친일합자비는 단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역사 앞에서 나라를 잃은 주권 없는 백성은 한없이 연약하기만 하다면서 친일 면피론을 들먹였습니다. 친일 행위를 한 이들이 주권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쩔 수 있었겠냐는 그런 주장이었던 거죠. 네. 여기서 뭐 신민 얘기까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광복절 경축식인데 글쎄요. 어떤 생각을 가지는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니냐. 친일에.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지사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 중에 일본 군대에 복무를 한 이들도 있다면서 그들의 공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3년의 해방전국을 거쳐 김일성 공산군대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 왔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군인들과 국민들이 있다. 그분들 중에는 일본 군대에 복무를 했던 분도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그 공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 앞에서 공과 과를 겸허하게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선협으로 대표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민족이념보다 반공이념이 더 강하게 들리는 부분이죠?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보수 진영에 어떤 만능 카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결집하기 위한 카드로 반공이념이 사용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원희룡 지사는 한국전쟁 참정 카드를 친일행위의 면죄부로 삼은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얘기를 좀 넘기고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 당시가. 원 지사가 이런 말을 할 때 독립유공자 후손이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독립유공 정부 포상을 받기 위해서 독립유공자의 외손자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코앞에서 들어야 했던 독립유공자 외손자는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꼈을까 싶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독립유공자 외손자는 원희룡 지사가 그 같은 발언을 하는 중에 분노하면서 항의했습니다. 광복절 잔칫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잔칫날인데 원희룡 지사가 일제에 맞선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분노하게 만든 거죠. 이 독립유공자 후손은 한 언론의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했는데요. 듣기에 역겨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성문 교육감은 오늘 얘기했는데 모멸감을 느꼈다고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충격들이 많이 컸던 모양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원 지사가 본인이 준비했던 원고가 따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돌발 발언을 했을까. 네. 보수적인 언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정치인들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네. 그 다음 날인가 조선일보의 원희룡 지사의 인터뷰가 바로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중앙언론을 탄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시국에 꼭 필요한 발언이었느냐 그런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건데 친일 행위를 인정하는 통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의문이실 수도 있지만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친일 인사의 공과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좀 풀어봐야 될까요? 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백선엽 씨가 이슈가 됐죠. 그렇죠. 일제 당시 만주국 독립군 토벌대로 독립군을 때려잡는 활동을 한 친일 인사입니다. 백선엽 씨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도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원 지사는 석 달 전에 독립군을 때려잡은 백선엽을 이순신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백선엽 씨가 독립군을 때려잡는 데 앞장선 사실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유죠. 그러니까 이 공과를 따질 때 보수진영에서는 약산 김원봉은 독립운동에 대단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이고 보수진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 친일과 관련해서는 또 공과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죠. 아까 백선엽 씨를 이순신에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백선엽 씨한테 목숨을 잃은 독립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 지사의 비유체계에서는 백선엽 씨가 이순신이니까 독립군은 외적이 되는 겁니까? 외적이 되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비유라는 게 일관성이 있을 때 적절해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게 잘못된 비유였겠죠. 여튼 원희룡 지사는 그런 비유를 아무 부끄럼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백선엽 씨가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보수의 아이콘으로 여기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것 역시 보수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아까 그래서 광복절에 펄럭인 일장기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청각으로 풀어내준 것이 원희룡 지사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군요. 네. 광복절에 펄럭인 일장기 그리고 같은 날 독립유공자 후손을 앞에 앉혀놓고 친일 옹호 발언을 내뱉은 원희룡 제주지사. 이 두 장면 꽤 오래도록 오버랩 될 것 같습니다. 원지사 코앞에서 모욕감을 느낀 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장면 역사인식의 부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났는지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충원에 묻힌 친일인사 무점의 이장 얘기 광복회장이 꺼내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또 이런 돌발 발언까지 불러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하면요. 현재 현충원에 독립유공자와 친일인사가 같이 잠들어 있습니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발생한 어떤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광복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또 친일파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독립군을 토불하는데 앞장섰던 6.25전쟁에서는 공이 있겠습니다마는 백선엽 씨도 현충원에 같이 묻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국을 지켜낸 이들의 영면을 위한 상징적인 공간인데 현충원에 묻힌 친일 반민족 인사들이 두글두글하니 친일인사의 무덤을 파서 이장토록 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이장이 안 되면 그 무덤 앞에 친일 행각을 알리는 표지를 세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건데요.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난 굉장히 상징적인 논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자한테는 사실 의견 잘 안 물어보기는 하는데 김 기자님은 지금 여태까지 했던 말들을 쭉 보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충원에 누워있는 친일 인사들도 편히 잠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꽤 가시방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친일 인사들이요? 네. 시끌시끌하니까 조용한 곳으로 좀 잠자리로 옮기고 싶을 것도 같고요. 아니면 친일 인사의 묘에 친일 행각을 알리는 표지를 세우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런저런 비판이 많다 보니까 시끄럽긴 할 것 같습니다만 친일 인사의 현충원 매장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이장하니까 파묘를 해야 한다 해서 이 파묘라는 말에 좀 빈노적인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시끄럽지 않은 편안한 잠자리를 찾아들이는 것이다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돌아가신 분들께 답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친일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럼 친일을 했던 분들이 과연 사과를 했느냐 독립군을 토벌할 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또 굉장히 큰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나저나 원희룡 지사의 말이 최근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또 대권 도전 의사를 누누이 밝히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홍수가 발생하자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라는 표현을 담긴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김동연 박사가 그 얘기 한참 하고 왔습니다만 그러셨습니까? 아무튼 그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홍수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라는 발언을 한 것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전국적인 물난리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수와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는 다분히 상식적인 그런 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의 여야가 없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은 찾기 어려운 그런 평양 글이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어떤 부분이 김 기자의 눈에 들어온 겁니까? 네. 그 중 한 대목. 그러니까 바로 제가 대통령이었다면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모든 정부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어떤 정치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말고 어느 정권에서 일했던지 따지지 말고 최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라 지시했을 겁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네.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문장만으로 본다면 지금의 대통령은 최선을 다 안 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라. 이렇게 지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겁니까? 네. 홍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지사는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김동연 박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물어볼 것 같다. 내가 김동연 박사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다.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더 해줄까.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나온 글이었을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을 김동연 박사에게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김재훈 기자에게 똑같이 묻는다면? 저도 일단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팔을 벗고 나서서 자원봉사를 가기도 하고요. 제주도에서 자원봉사단을 꾸려서 거기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을 것도 같습니다. 일단 3다수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게 또 지원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는 답을 제가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원희룡지상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즘 꽤나 많이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는 거죠? 네. 네.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